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실습하기 위해서 인사 국가 시트 클릭하시구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젤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3젤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인사 국가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인사 국가 액세스 파일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안쪽에 인사 국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첫번째 4번, 두번째 이름, 그 다음 부서 코드, 부서명, 직위, 입사일자, 직무 수행 능력, 이해 판단력, 성실 책임감, 절충 협조력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구요. 다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구요. 조건에서 부서 코드가 S로 시작하고 되어있습니다. 시작값 S라고 입력하시고 입사일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라고 되어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2017년 1월 1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그리고 작거나 같다, 2017년 12월 31일로 넣습니다.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 누르시구요. 정렬 순서에서 부서명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정렬하시구요. 두번째 4번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다음 누르신 다음에 마침을 누르시고 표 형태로 A3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가져오신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하기 위해서 표 도구의 디자인의 범위로 변환 클릭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두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기 전에 조건부터 작성합니다. 조건은 A15셀에다가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large와 small함수 중에서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를 구하라고 했었는데요.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드명을 위쪽 데이터와 동일하게 하지 않구요. 사용자가 임의로 이제 위쪽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무 점수가 최대와 최소를 구할 거라서 직무 최대 최소라는 필드명을 임의로 만들었구요. 최대는 large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large 입력하시구요. 직무 수행 능력 점수가 있는 F2부터 F13을 선택하되 모든 셀의 동일한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절대 참조 심표 1이라고 입력합니다. 첫번째로 큰 값이 데이터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도록 첫번째 데이터 F2셀을 선택하고 엔터 최대 값을 구하신 거구요. 이제 첫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small함수 입력하시구요. 직무 수행 능력 점수가 있는 F2부터 F13 선택하고 가장 작은 값 1이라고 넣으시구요. 그 값이 첫번째와 같습니까? 라고 다시 비교합니다. 각각의 최대와 최소에 해당한 조건식을 작성하셨구요. 이제 이 조건식에 만족하면 모든 정보를 가져오니까 별도로 다른 필드를 추출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구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그릭합니다. A1부터 I13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작성해 놓으셨던 A15부터 B17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A20셀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데이터가 3건입니다. 56점 동일한 점수 제일 작은 값이 2개가 있어서 3건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작업 세번째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첫번째 데이터 A2부터 I13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구요. 첫번째 EQUAL 수식을 넣죠. 부서명이 기획실이 아니면서 뭐 뭐 이면서 엔드 함수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AND 넣으시구요. 부서명이 있는 C2셀을 클릭하되 F4 F4 달러 C 숫자 2로 바꾸시구요. C열의 E3 4 행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 값이 기획실이 아니다 라고 비교하실 때는 같지 않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구요. 입사일자에 입사월위 월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구요. 먼스 함수 입력하셔서 입사일자가 있는 이 E셀을 클릭합니다. F4 F4 두번 누르셔서 달러 E로 바꿔주시구요. 그 값이 오늘 날짜 그러면 다시 오늘 날짜에 먼스 함수가 필요하구요. 오늘 날짜를 넣기에서 투데이 함수가 필요합니다. 투데이 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를 구하구요. 먼스 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에 월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입사일자의 데이터와 각각 비교작업을 하겠죠. 동일한 값이 있습니까. 이제 조건이 두가지인데요. 둘다 만족한다.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구요. 끝에 있는 가로가 세개가 되겠죠.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셨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굵게 파랑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 서식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달이 한번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결과는 실습하실 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실습하시는 날짜에 따라서 입사일자에 달이 추출이 되어야 되니까 저는 11월달에 작업을 해서 결과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작업의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품명을 표시하는 건데요. 제품명은 제품코드에서요. 맨 앞에 두자리와 맨 뒤에 한자리를 이용해서 가져오시오. 아래쪽에 갔더니 H1부터 S2까지 데이터를 찾아서 열의 위치 구하시면 될 것 같구요. 끝에 있는 123을 가지고 행의 위치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할 C4셀을 선택하시구요. equal 인덱스라고 입력합니다. 인덱스는 첫번째 실제 값에 있는 데이터 영역 C26부터 F28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하시구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의 행의 위치는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오른쪽 한 글자를 가져와서 행의 위치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열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매치함수를 사용하실 거구요. 매치함수 안에 차절 값은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 B4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을 아래쪽에 H1부터 S2까지 작성된 코드를 가지고 가서 절대참조 필요하겠죠.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의 위치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매치에 대한 가로 닫구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구요. 엔터 눌러주시면 행과 열이 교차하는 데이터의 제품명을 찾아다가 결과를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코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 123은 여기에서 행의 번호를 얘기하는 거구요. 왼쪽에 있는 두 글자는 여기 표 2에서 행에 있는 제품 코드구요. 제품 코드의 매치함수를 통해서 1,2,3,4 라는 값이 반환되면 행과 열이 교차하는 제품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최종 판매 금액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4세를 클릭하시구요. 최종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이 평균 판매 수량 이상인 경우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비교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구요. i4에다가 if 만약에요 판매 수량 h4에 있는 값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크거나 같다. average 함수가 필요하시구요. average 함수는 판매 수량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선택이 안되시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h4부터 h22 영역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평균 값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심표 가로 닫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문제에서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에서 가로 열고 정가 우리 f4 곱하기 그 다음에 판매 수량 h4 그 다음에 곱하기 아니 가로 닫고 곱하기 15% 할인된 가격이라면 100%에서 15%를 빼면 85%입니다. 그래서 85%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만인 경우는 그냥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f4 곱하기 h4 if에 대한 가로 닫구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최종 판매 금액 살펴보셨구요. 세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두구 탭에 비주얼 베이지 또는 알트 F12 를 누르시면 되겠구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fn f가 대문자네요. fn 평가라고 입력하시구요. 입력받는 값은 정가 판매 수량을 입력받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다가요.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 곱한 값이 100만원 이상이면 양호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셀렉트 케이스 구분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셀렉트 케이스 주간 판매 금액은 정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통해서 주간 판매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개의 값을 곱한 값이 100만원 이상입니까? 케이스 이즈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렇다면 저희는 fn 평가에다가 양호라고 쓸거구요. 표시할거구요. 다시 한번 비교할건데요. 케이스 이즈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복사 붙여넣기에서 10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100만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남아있는 데이터는 100만원 미만 데이터만 남아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30만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보통이라고 할거구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량이라고 할겁니다. 라고 나머지에 대해서 케이스 else 라고 입력하시고 fm평가에 대해서 불량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select로 닫아주시면 되겠구요. 작성해 보셨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비주얼 베이직 창 닫으시구요. J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함수 삽입에 가시면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 fm평가란 함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안쪽에 정가와 f4와 판매수량이 있는 h4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실적평가가 표시가 되구요.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J22세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최종 점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래쪽 표 3으로 이동하시구요. h33세 클릭합니다. 배열 수식에 대한 문제구요. t33부터 g44 영역 안에서 출연자의 키즈 분야별 정답 배수를 나타낸다. 최종 점수 영역에 오른쪽 영역에 썸함수와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각 분야별 문제당 점수와 그 다음에 정답 개수를 문제당 점수와 정답 개수를 계산한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실 썸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1위 도전자는 일반 상식에서 9개를 맞았습니다. 9 곱하기 30 더하기 7 곱하기 40 더하기 8 곱하기 50 더하기 8 곱하기 40 한 결과를 최종 점수에 표시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썸을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요. h33의 퍼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썸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가로 열구요. 첫 번째 데이터 우리 각각 1위 도전자의 점수를 갯수를 D33부터 G33까지 선택하고 곱하기 그 다음 문제당 점수는 이따가 배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D32부터 G32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그리고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점수와 개수 맞은 개수를 곱하서 도안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다섯 번째 평균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균의 순번에서 순번에서 1부터 시작하여 각 키즈 분야별 순번까지 해당하는 평균을 Average와 Offset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번까지 값이 8이라고 했을 때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여기까지죠.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12까지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커서를 D46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값은 평균이잖아요. Average 함수가 필요합니다. Average 함수를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보통 Average 함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이 시작점은 동일합니다. D33부터 라고 시작점은 동일한데 콜론 끝나는 점이 닫습니다. 얘는 여덟 번째까지 옆에는 다섯 번째까지 그래서 끝점에 해당한 위치 셀을 지정할 수 있도록 Offset 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지정한 참조 영역으로부터 지정한 행과 열 만큼 떨어진 위치에 참조 영역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덟 번째 해당한 셀 주소를 이 안에 돌려주면 Average 함수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Offset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리퍼런스 참조할 셀을 물어봅니다. 저희는 D33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기준점이 D33 셀을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덟 칸을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D45에 있는 값에서 아래로 여덟 칸을 내려온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그럼 9번까지 내려오겠네요. 우리는 9번까지가 아니라 여덟 칸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이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 우리는 여덟 번을 내려올 건데 옵셋 함수를 기준으로 우리 여기에서 9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하나입니다.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여기까지 셀을 여기에 반환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8에 해당한 값이 반환이 되야 되니까 d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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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값에다가 8번째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를 오른쪽으로 를 오른쪽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탭을 보고서로 A5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레이아웃에 대해서 문제에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친절하게 부서명은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은 행에다가 갖다 놓고요. 갑에다가 직무 수행 능력과 그 다음에 이해 판단력과 그 다음에 성실 책임감과 절춘 협조력을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이 값에 대한 것은 평균을 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사실 갑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요. 갑에서 클릭하셔서 갑 필드 설정 하시면 되는데 화면에서 잘려서 안 보일 것 같아서 데이터 영역에서 하겠습니다. 학계 직무 수행 능력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 필드 설정 하셔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같은 방법으로 갑 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마찬가지로 평균 선택하고 확인 갑 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는데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필드명이 행 네이블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위쪽에 디자인해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으로 클릭하셔서 필드명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완성된 피버테이블 보고서는 자동서식의 보고서 1번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에 있는 자동서식을 선택하시구요. 보고서 1번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표준 편차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산 필드 하나를 추가합니다. 피버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옵션에 가시면 도구라고 있구요. 계산을 클릭하셔서요. 필드 항목 및 집합을 클릭하셔서 계산 필드를 추가합니다. 피버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옵션에 기산에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 저희는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표준 편차라고 입력하시구요. 수식에다가 SDEV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직무 수행 능력 더블 클릭 심표 그 다음에 이해 판단력 상관없으니까 성실 책임감 먼저 넣었구요. 이해 판단력 심표 그 다음에 절충 협조력 넣으시구요. 그렇습니다.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오른쪽에 표준 편차가 계산 필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소수 이하 두 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구해져 있는 데이터만큼 선택하시구요. 51까지 선택하시고 F6부터 F51까지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숫자에서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자릿수를 2로 지정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부서명에서 갈리부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고서 필터 영역에서요. 모두가 되어 있는데 갈리부만 표시하겠습니다. 갈리부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래쪽에 있는 총합계에 대해서는 심표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B12부터 F12까지 선택하시구요. 심표스타일 지정하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에서 심표스타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버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구요. 분석작업 두번째 이제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는 자동필터를 실행하는 매크로입니다.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구요. 상태표시줄에 있는 새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필터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열미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I3셀 에서요. 숫자 필터 평균이 80 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필터에 가셔서 크거나 같은 80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클릭하시면 평균이 80점 이상인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구요. 현재 자동 필터로 실행하는 매크로 작업을 이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상태 표시줄에 있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는데요. 삽입해 가시면 도형에 사각형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K3부터 L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에다가 점수 조회라고 도형을 그리자마자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구요. 입력한 도형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맞춤해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도형의 매크로 연결작업이 필요하신데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시고 필터라고 이름을 정의해놨던 매크로를 기록하셨던 필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인데요. 차트를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차트 종류를 선택하고 표 1에서 직위가 대리인 데이터의 성명과 점수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성명과 점수를 가지고 만드는데 조건은 직위가 대리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습니다. 첫번째 C3부터 C6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I3부터 I6까지 선택하시고 다시 대리가 C10부터 C11 I10부터 I12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삽입해 그 다음 삽입해 가셔서 차트에서 세로 막대형 인가요? 세로 막대형 에 3차원 세로 막대형 을 선택합니다. 3차원 문건 세로 막대형 화면과 같이 현재 데이터 위쪽에 차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차트를 새로운 시트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 새 시트로 옮기 시대 차트 작성 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트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새 시트로 선택하시고 차트 작성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됩니다. 다음은 위쪽에 이제 제목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리 직급 점수 현황 이라고 수정 하시고요. 그 다음 범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범내를 선택하시고 Delete 누르시면 되겠고요.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셨고 범내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셨고 제목에 대해서 굵게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굵게는 되어 있고요. 크기만 14 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점수가 가장 높은 계열에 대해서만 가장 높은 데이터가 이 나영의 데이터인 것 같죠? 이 나영을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시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새로 축의 눈금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최소값을 5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10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 단위에 와서 10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 입력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내용이 맞나 한번 그림하고 화면을 좀 비교해 보시고요.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작업 5가지 작업을 해보셨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입니다. 다음은 주문 입력 시트 클릭하셔서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문이란 버튼에 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봤더니 폼 초기화할 때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네요. 폼을 띄웠을 때 제품에다가 아니 우선 오늘 날 주문일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고 제품에다가는 H6부터 I11까지 인가요? I11까지 영역의 값이 추가되도록 프로시더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폼에서요 제품 주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제품 주문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개최해서 유저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초기화 작업 첫 번째 TXT TXT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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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는 2입니다. 라고 넣어주시고요. 첫 번째 초기화 작업 하셨고요. 두 번째 장을 잠깐 닫으면 수량이라는 옆에 스피를 누르면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프로시더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코드복에 가셔서 개최는 TXT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체인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TXT 수량의 값을 아 지금 개체가 텍스트 상자가 아니다 스피를 이용해야 되는데 잠시요. 개최에서 다시 한번 SPN 수량을 선택해야 되죠. 삼각 증가 감소하는 버튼을 값에 변화가 있을 때 저희는 TXT 수량에 다가 현재 버튼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작업하셨고요. 이제 세번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에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입력하셨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문등록을 누르면 첫번째 주문일에는 AR에는 TXT 주문일에서 입력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두번째 제품 코드는 지금 제품에 있는 리스트 LST 제품에 선택한 값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제품명은요. 여기서 선택한 값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첫번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001의 데이터 위치가 여섯번째 있습니다. 플러스 6을 해가지고 첫번째 선택하면 6행에서 찾을 거고요. 두번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니까 플러스 6하면 일곱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행의 위치를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A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라는 값에 열을 찾아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리스트 인덱스 아까 첫번째 선택하면 0이라고 했습니다. 0에서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행이 여섯번째 이니까 플러스 6을 한겁니다. 제품명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수량은 입력받을 거고요. 단가는 마찬가지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열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곱한 값을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주얼 매직 창으로 가서요. 기준 셀을 한번 볼까요? A5 셀을 기준으로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 하려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2개라고 인식을 합니다. 표1이라는 데이터가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3개와 위쪽에 여기 3개와 새롭게 입력할 데이터 하나를 더해서 플러스 4를 해주시면 6행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매직에 가셔서 저희는 주문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부터 한번 구할까요? I 렌지 기준셀이 A5셀 이었습니다. A5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s Loss 행의 카운트를 하셔서 플러스 아까 4라고 했죠? 그 다음 셀즈 I,1 에다가는 TXT 주문 1에 있는 값을 넣을 거고요. 셀즈 I,2 에다가는 LST 제품 에 있는 셀즈 I,3 에다가는 제품명을 넣어야 되는데 제품명을 찾아다가 넣으셔야 되잖아요.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셀즈 I LST 제품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플러스 6을 한 값의 행에다가 아홉 번째 열에서 가져겠습니다. 작성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여러 번 작성해야 될 것 같으면 얘를 따로 빼서 위에다가 I,0 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위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반복해서 쓸 때 그냥 I,0 라는 변수만 가져다가 쓰면 리스트 인덱스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6한 행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D열에다가는 TXT 수량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있는 값은 우리 열 번째 아이롤을 통해서 구한 행의 열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마지막 열 번 여섯 번째 아 이거 수정해야겠네 O 그 다음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기 위해서 Sales I,4 에 있는 값 수량을 가져오고요. 곱하기 Sales I,5 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곱하겠습니다. 라고 작업하신 다음에 오른쪽 한번 닫아보시고요. 주문 클릭해서 하나 선택하시고 수량 선택하고 주문 등록 버튼 누르면 값이 정상적으로 주문 일가 제품 코드와 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맞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